어떤 일이 터졌을 때 사후적으로 우리가 보면 전쟁을 막지 못했으면 그 지도자의 책임이고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쉽죠. 하지만 성급하게 나토 가입을 추진하다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 우선 나토 가입 추진은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이미 94년도에 1위 대통령이었던 쿠치마 대통령이 나토 가입과 EU 가입을 구가적 목표로 이미 내세우고 시작했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 시절에 성급하게 추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맹이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 만약에 어떤 나라가 침공해 왔을 때 지켜줄 동맹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토 가입을 추진했던 거고 그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더 항전하면서 버텨낼지 그런 부분들을 서방 전문가들도 지금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KF의 전투가 굉장히 전쟁 분위기를 많이 자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외교적 해결인데 당초에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걸로 치다가 지금 외교 협상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아쉽게도 정프로는 휴가입니다. 휴가. 매우 부럽고 아쉽습니다. 다시 가기보다는 쉬어야지. 정프로 나이가. 그럼. 애들도. 그래서 휴가 때도 쉬지도 못하고 오히려 출근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보내드렸고요. 어디 좀 가라 가겠습니다. 멀리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쉴 수 있는데 가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고요. 김 프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엄청난 분을 한번 저희가 보셨죠? 요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분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50cm 앞에서 만나본 사진이나 화면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냥 스쳐가면서 만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만나셨던 분이죠. 직전까지 우크라이나 대사. 대사. 우리 우크라이나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여기 마셨죠. 권기창 전 대사를 모시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살아있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권기창입니다. 이렇게 아주 인기 있는 프로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이요.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어요? 최근이라고 들었는데. 네. 저는 2019년 5월에 우크라이나 대사로 부임을 했었고요. 그로부터 제가 작년 6월에 들어왔으니까 한 2년 1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작년 6월까지.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대개는 대사로 갈 때는 발령받기 직전에야 알게 됩니까?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에 그 전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크라이나는 외교가에서 보면 유럽에서 있는 나라 중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국제적으로 외교관들이 관심을 가지는. 또 러시아 옆에서 항상 분쟁이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통해서 크린반도 병합되고 유럽의 대통령들 정상들이 만나면 특허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항상 우크라이나에 관한 문제들이 아주 영국의 더이코노미스트라든가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대사로도 그렇고 그 밑에 대사가 아닌 외교관들도 많이 그 나라에 가서 근무를 하시는데 우크라이나에 발령을 받으시면 외교관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잘 됐다. 좋은 질문이다. 아니면 이게 약간 그런데? 어떤 느낌의 나라입니까? 아주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딱 우리가 공안장 발령 과정을 보면 발령 내정되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다음 예를 들면 봄에 제가 봄 인사했는데 자리 비는 공안장 자리들이 뜨거든요. 대충이 탔죠. 그러니까 외교부 안 통신 시스템에서 이런 자리들이 한 20개, 30개 정도 뜨면은. 임기 만료로. 이미 임기가 만료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석 예정 자리로 해서 딱 띄웁니다. 이 중에 하나가 내가 부임지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보통 한 3개 정도를 쓰거든요. 희망을. 저는 우크라이나가 딱 듣을 때 우크라이나에 관심도 많았고 또 우크라이나는 많은 외교관들이 권장관자로 가고 싶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 인기예요? 저는 바로. 일 많고 피곤할 것 같은데요. 아, 사실은 그게 일이 많고 피곤해 보이는 것. 그 자체가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살기가 좋고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 나라는. 그게 좀 뭐랄까 외교관으로서 공간자로 일할 때 활력있게 일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별리수죠. 별리수죠. 네, 그러니까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그러면 항상 뜨거운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 면에서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뭔가를 하고 보고를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은 일종의 뭐랄까 유럽에 있는 이슈들 중에 하나의 중심적인 이슈를 다루게 되는 그런 의미가 지내거든요. 현안이 있는. 현안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권기창 대사님처럼 약간 일 좋아하시는 분들만. 다 좋아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향은 외교안들을 대체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사님들이 주제하는 어떤 교민 모임이라든지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사님들의 현안이 뭐냐면 정상 외교가 가능한 나라인가. 이걸 많이 보시더군요. 그러니까 대사로 재임 중에 그 나라 국가원수가 대한민국을 방문하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를 국빈이든 아니면 외교 업무든 방문할 수 있는 일이 있든가. 그래야 이제 이게 뭐 현안도 막 일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나라들이 있거든. 거길 왜 갑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 한국에 와도 큰 의미가 없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아까 이제 대사님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거기가 편하고 평화로워도 대사님의 입장에서는 별로 근무의 의혹이 많아지지 않은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공관장들이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지원할 때 하나의 고려사항입니다. 사실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속력에서 오시는 것도 물론 큰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하고 현안이 돼 있던 많은 이슈들이 해결됩니다. 보통 실무자들끼리 또는 공관장이 장관 만나서 또 아무리 얘기해도 중요한 이슈면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사안도 정상끼리는 뭔가 해결을 짓고 가거든요. 사실 그러려고 만난 거니까. 그러려고 만난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 만약에 제가 있는 나라가 개도국이었다면 지원을 필요한 개도국이었다면 우리 정상이 또 하나의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에 있던 콩고 민주공항에서 제가 첫 대사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 그때 과거에 MB 이명박 대통령하고 카빌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한 결과로 우리가 카빌라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께 국립발무관이 제대로 없다. 그걸 좀 지어달라 해서 콩고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지어졌고 제가 있는 동안에 대부분 지어졌고 제 후인 대사실에 대환식을 했거든요. 그게 2천만 불짜리였는데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ODA 무상원조로서는 가장 큰 무상원조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카빌라 대통령이 한국에 서울에 방문하셔서 방문도 했었죠. 정상회담이 된 거군요. 그런 정상회담 아니면 그건 대사 차원에서 그런 약속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정도 규모는 장관께서도 말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사실 이제 대사님을 오랜만에 모시다 보니까 외교가의 어떤. 궁금한 게 많아요. 우크라이나도 궁금하지만 외교관의 삶은 어떨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고. 하나만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그러면 우크라이나 또 어떤 나라들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이런 나라들은 뭔가 항상 현안이 있어서 외교관들로서는 좀 선호하거나 호기심 생기거나 갖고 싶거나 하는 나라야 하는 게 있으면 어떤 나라들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또 중앙아시아 쪽에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또 우리나라하고 이제 협력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한 몇만 명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와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사는 몇 년생 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보면 대통령끼리도 수시로 전화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간장에 가면 그러니까 활동할 거리 말하자면 만약에 공간장을 요리사에 비교한다면 그 좋은 재료들이 신선한 재료들이 식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자기가 요리삼수가 있으면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왜 그걸 아냐고 내가 아일랜드 살아봤잖아. 그때 아일랜드 대사님 하면 됐거든. 별로 일이 없는 거야. 아니면 뭐 아일랜드 풍광도 끝내주고 그건 뭐 진짜 교민도 별로 없지. 한국 대통령이 아일랜드 갈 일 없거든 솔직히. 아일랜드 대통령이 한국 올 일도 별로 없어요. 2002 월드컵 때나 아일랜드 국가대표팀 뭐 이러지. 그러니까 추석 때 있잖아요. 추석 때 교민 모임에서 몇 명 안 모여. 그래서 일일이 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얼굴 다 알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이 있거든. 대사님 좀 적절하시겠네. 물론 이제 뭐 속살되고는 모릅니다마는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거다. 일이 많으면 좋군요. 특히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 일반인들 시가 있어 보면 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좀 잘 사는 선진국에 가면 그 나라 어쨌든 간에 그러면 발령을 잘 받아간다 생각하고 좀 소득이 좀 낮은 지역에 가면 좀 더 흠지라 생각하고 일반 계도국 가면은 발령을 좀 못 받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일 좀 열심히 하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뭐 부부이면 생활 여건은 좋겠으나 너무 안정돼 있고 거기에 보면 특별히 외교적인 현안이 별로 없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뭐랄까 본인 공관장이 뭔가 자기가 어떤 가진 능력이라든가 자기가 가진 에너지라든가 열정이라 이런 걸 갖다가 좀 쏟아 부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우즈베키스 한 말씀 드렸지만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 가면 중동의 부부은 아니죠. 석유로 물론 소득은 부자 나라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진 부부은 또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변에서. 그렇지만 아랍에미리트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우리 한 7, 8년 전에 우리나라 몇백억 불짜리 원전 건설 계약하죠. 그다음에 천궁인가요? 우리나라 미사일 같은 것들 그런 거 수출도 그냥 조 단위로 또 LNG 선두 100% 그런 대형 선박 그런 LNG 선박들 그런 것들이 하여튼 군사, 정치, 경제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소국이지만 네 소국이지만 다양한 협력 부분력이 있고 그러네. 또 사실은 또 부부이기 때문에 뭔가 계약하는 금액은 또 엄청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저렇게 아랍에미리트의 대사로 가면 저게 좀 발령이 그렇게 그다지 썩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덮고 40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 반대란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퍼포먼스 잘 내면 또 직업 외교관으로서 더 영전할 수 있는 체스가 있고 영전할 기후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가 다 같이 그렇군요. 자 그래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해주니까 네. 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외교관 지망생들에게 상식을 넓혀주는 건 이 정도만 합니다. 이 정도만 하고 다른 게 하고 우크라이나가 좀 심각한 이야기라서 워낙 심각하니까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교민이 대략 어느 정도 사세요? 우리나라 교민이니까 전쟁 발발 직전에 한 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 선교사님들 및 그 가족들이에요. 저는 신자는 아니지만 제가 해외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런 분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걸 제가 해외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리스 종교인가요? 네. 그리스 종교가 주 종교 기독교잖아요. 주 종교인데 우리 오신 선교사람들은 개신교 개신교 목사님, 선교사님들인데 그 분야에 포교를 하러 전도를 하시러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 공격을 받아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대사님께서 보시는 현재 상황 가장 큰 고민거리 또는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상황은 예전에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까지 소식을 보면 지금 키에프 키에프 북쪽에 이르핀이라는 지역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분들은 키에프라고 불러들지 말고 키우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네. 요즘 언론 방송에서 계속 키우라고 그러거든요. 키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식으로 읽으면 키우가 맞고요. 그런데 제가 키에프가 좀 입어서 그런데 보통 영어로 얘기할 때는 다 키에프라고 그러고 러시아식으로 읽어도 키에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인들끼리 또는 외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항상 키에프로 다 발음하다 보니까 제가 무심코 아닙니다.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키에프 외곽인 이르핀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이르핀. 이르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게 약간 북서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지금 거기가 지금 뜨거운 지역이고 러시아군은 이르핀이 키에프로 가는 관문이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 게이트웨이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길이나 있는 길이나 있는 그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러시아군이 이르핀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키에프 시가진이 벌어질 텐데 제가 이코노미스트 가치 같은 데 보니까 키에프에서 시가진이 벌어지면 그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더군요. 치열하게 치열하게 왜냐하면 거기는 한 35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데이고 지금 한 200만 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지금 그걸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들이 빌딩 곳곳에 제벌린 같은 대전차 미사일 스티잉 같은 대공 미사일 휴대용 대공 미사일 지뢰들 하고 계속 준비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게 굉장히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될 바에 지금은 키우에다가 미사일이라든지 대공포라든지 하여튼 포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격을 하더라도 제한적인데 만약에 관문이 뚫려가지고 러시아의 실병력이 투입이 돼버리면 그때는 인명살상이라든지 시가전이 벌어졌을 때 전투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 전문가들이 키에프 내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치열한 가장 큰 규모의 전투가 될 거라고 지금 그 부분에서 많이들 긴장하고 있고요. 걱정하고 있고 지금 또 다른 전투는 이쪽에 동쪽에 있는 러시아 국경에서 하리코프 하리코프는 1934년까지 우크라이나의 수도였어요. 하리코프에서 또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네츠크주 동남부에 있는 도네츠크주 마리오폰에서 또 지금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남아쪽 러시아군들이 키에프 북쪽 벨라루스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반군들이 싸우고 있는 그쪽 도네츠크 루안츠크 이 두 주를 돈바스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돈바스 지역으로도 침투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크림반너에 있는 러시아 군민들 크림들이 또 위로 진주하게 왔기 때문에 서쪽을 제외해 놓고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서쪽 폴란드 헝거리 이쪽을 제외하고는 다 산면에서 공개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전투 양성을 예상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서방 비비시라든가 뉴욕타임즈 그 다음에 여러 미국의 싱크탱크 이런 이런 데서 원래 정전 시나리오를 예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장기전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장기전이 될 것이냐 유럽전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그 외계적 해결이 될 것이냐 또는 푸틴 쿠데타 같은 걸로 푸틴 축축이 될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게 다 하나하나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단기전이라는 것은 예전이 단기전 단기전이라는 것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이기는 상황을 시나리오인데 지금 단기전은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항전을 너무 잘해가지고 잘하고 또 서방에서는 러시아의 전투의 사실 이 중심은 일종의 기갑부대 같은 겁니다. 탱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다 평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유리한 전략은 기갑부대, 탱크, 전차, 장갑차 이런 걸로 밀고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전으로 들어왔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흐를 찌는 게 같이 기갑부대로 맞서지 않고 우크라이나 기갑부대는 되게 약하니까요. 그 대신 미국에서 생산한 자블린 같은 거, 그런 견착식 대전차 미사일, 그 다음에 스틱인 같은 역시 휴대용 대공미사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게릴라전으로 맞서가지고 어떤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그걸로 쌓아가지고 근거리에서 러시아 탱크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비행기 격축시키고 이런 전략으로 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장기전이라고 그럴 때는 보통 한 몇 주 아니면 기회를 받자 한 달 정도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키에프 점령하고 전투가 끝나는 상황인데 항복할 것이다. 항복할 것이다. 그걸 푸틴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항전을 잘해줘가지고 그런 지금 단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아직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금 지켜, 특히 키에프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지만 좀 그거는 조금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보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얼핏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7천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군사 장비 보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의 민낯을 봤다 이렇게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뭐 앞날을 어떻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예상 밖의 어떤 전과들, 우크라이나 정규군의 어떤 예상 밖의 전과가 들어갔는데 그 왜 대사님께 이걸 여쭈냐면 그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정부의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나라의 분위기를 알잖아요. 장비가 아무리 뛰어나도 전쟁 나면 다 도망갈 애들이야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열악해도 야 저건 그렇지 않을걸 한번 달려들면 쟤네들 무섭지 이런 건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느꼈어요? 현장에 계실 때. 제가 이게 특히 키에프에서 또는 다른 지방에서 우크라이나 관리들, 지지사를 만나보면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정말 안 좋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같이 생각하면 사실 과거에 키에프 공국 시절에 대해서 키에프 공국에서 모스크바 공국 이런 것들이 다 갈라져 나와서 원래 우리 옛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사실상 한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국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영어로 표현하면 enemy라고 해요. 그냥 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특히 크림반도, 유로마이단 혁명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화난 푸틴이 군대를 보내서 크림반도를 병화해버렸고 그다음에 돈바스에서 또 반군을 지원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전쟁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는 감정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로마이단 혁명을 다룬 다큐멘트 보면 윈터 온 파이어라는 게 제목이 있습니다. 불타는 겨울이라는 제목으로.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시위를 하고 싸우는지 그걸 생생히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유민주주의, 자기 조국을 지켜서 싸우겠다는 그 용기 또는 그 불굴의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말씀드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시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확 느낄 수 있어요. 제목이 윈터 온 파이어인데 불타는 겨울인데 그게 유로마이단 혁명이 2013년 11월 21일 시작합니다. KF 국립대학생들이 한 몇백 명이 모여서 시작한 시위였는데 그게 시민들이 합세해가지고 엄수는 규모의 군중이 합세하는 거든요. 그게 딱 93일간이 시위가 계속되는데 그게 2013년 11월부터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에 끝났거든요. 그 93일간의 기록인데 우크라이나 그 추운 겨울에 겨울에 93일 동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엄청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한 거거든요. 뭐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겁니까? 맨 처음에는 그게 이제 그때 대통령이 야누코비치라는 사람이었는데 친 러시아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꿈 중에 하나가 EU 가입과 나토 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EU 가입의 전 단계로 EU하고 우크라이나 간에는 협력협정이라고 그걸 서명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명하기로 되어 있었던 한 2, 3일 전에 대통령이 이건 서명하지 않겠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 EU 협정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때 IMF로 차관을 받느냐. IMF는 서방 쪽이잖아요. 받느냐 아니면 러시아로부터 차관을 받느냐 하는 게 있었는데 러시아로부터 차관 150억 불을 받기로 했다. IMF 차관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공표를 하니까 항상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친서방, 서방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대통령이 그 발표를 보자고 하니까 아주 화가 나서 다들 거리로 뛰쳐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됐으나 그다음에는 좀 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냥 EU와의 협력협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다음에 다른 민권운동으로 발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로마이단 혁명, 마이단 광장에서 주로 일어났기 때문에 유로마이단 혁명. 유로라는 건 유럽으로. 유럽은 유럽을 지향하는, 친유럽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슬라브 민족인데 어쨌든 러시아의 여행권에 잔류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유럽으로, 유럽의 이론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갈등을 하다가 유럽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그걸 번의를 해버리니까 번복을 해버리니까. 그게 빌미가 돼서 그러면 차제에 그냥 민주주의도 더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과가 있었죠? 성과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외친 슬로건, 가장 열심히 외친 슬로건이 우리는 Ukraine is a member of Europe. 한국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유럽의 이론이다. 그것은 러시아는 사실 지리적으로 유럽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유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러시아는 독단적으로 있는 나라고.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나머지는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의 이론이라는 게 러시아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고 서방의 이론이 되겠다. 그 뜻을 표현한 것이 좋죠. 그래서 결국은 93일간의 시위 끝에 경찰특공대가 발포하고 해서 한 100명쯤 가련된 사람들이 시위당에 죽었습니다. 총에 맞고 그다음에 부습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어쨌거나 결국은 시민들이 이긴 거고요. 야누코비 대통령은 의회에서 탄핵되고 밤에 러시아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다시 바뀌고 투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서 현직 대통령이 탈출한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그래서 젤렌스키 아니요. 그때는 포르쉐코 대통령이었고요. 젤렌스 대통령은 포르쉐코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포르쉐코 대통령이 재선할 때 재선을 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현직 대통령을 누르고 압도적인 표처럼 누르고 대통령이 된 분이죠. 포르쉐코 대통령도 되게 화제 포르쉐코 대통령도 사실은 반 러시아적인 입장으로 정책으로 좀 유명한 분이고요. 그랬겠죠. 당연히. 그분 시절에 사실은 나토 가입과 EU 가입을 헌법을 개정해서 거기다가 명문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굉장히 유명한 동유럽에서 최대 초콜릿 공장을 초콜릿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으로 유명하죠. 원래 기업가였어요? 그분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올리가르히라고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과두재벌. 동북권 재벌. 그분이 그런 과두재벌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두재벌이라는 건 어차피 푸틴하고 다 친해야 되고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또 돈을 모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신을 했을까요? 그분은 오랫동안 사업하신 분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사업하면서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올리가르히라 그러면 그런 과두재벌이 정치인들하고 또 결탁해서 어떤 정책 결정을 본인 사업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고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강한 정경유착 같은 게 되죠. 정경유착을 해서 정치인들한테는 뇌물로 돈을 주고 그다음에 본인들한테는 이권을 받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통칭해서 올리가르히라 부리니까요. 그런 분이 한 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기가 있었나 봐요? 당선생들도 보면. 그런데도 그분이 반 러시아 기치를 좀 들고 해서 굉장히 또 당시 대통령이 될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분이 재선을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분은 부패 혐의를 좀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인스키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뭐하튼 혐의가 많습니다. 거의 한 10개까지 되는 혐의로 뭐하튼 자판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받거든요. 그래서 실각을 하고. 네. 그 실각을 하고. 젤렌스키 현직 대통령이 됐죠. 부패에 물질지 않은 신선한 정치인 젤렌스키가. 그게 이제 권 대사님이 부임하기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4월에 결선 투표에서 이긴 것이 2019년 4월이었고 5월에 취임했었거든요. 제가 5월에 그 같은 달에 거기 부임을 했으니까요.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후 1호 신임장 제정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거든. 대통령 되고 처음 만난 외국 대사가 권기창 대사님. 네. 그렇습니다. 대사님은 막 부임하고. 네. 젤렌스키도 저도 막 대통령 됐어요. 그런데 보통 제가 혼자서 신임장을 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신임장 행사는 또 여러 가지 의전절탈이기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반나지를 완전히 비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도착한 저 독일 대사, 핀란드 대사, 슬로바니아 대사 총 5명이기 때문에 5명은 같이 행사를 잡아서 대통령 공안에서 5명이 다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다린 방에서. 그다음에 순서는 제가 몇 번째였기 때문에. 제가 몇 번째 가서 공식 행사로서. 그러니까 몇 먼저는 무슨 순서대로, 뭘 비중으로. 그 순서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시임하신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순서입니다. 도착한 순서니까 제가. 공항에 도착한 순서? 아니요. 그 여기.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부임한 순서인 거죠. 그 부임한 순서가 사실은 대사들 간의 어떤 뭔가 의전서열을 따질 때는. 아, 선임이군요. 그게 맞지 않나요. 선임. 선임. 네, 그렇습니다. 선임입니다. 독일 뒤에서. 야, 너 그때 또 3, 7일 보냐? 자, 옆으로 번호. 딱 그러면. 권기장 대사부터 독일 대사, 핀란드 대사. 하나, 둘, 셋. 군대랑 똑같네. 막판은 번호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지. 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해외 대사들을 포함해서 대통령, 총리, 장관들. 다양한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좌석 배치라 이런 것들이. 그러네, 그러네. 그런 의전서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2000 몇 년이셨어요, 그게? 그게 2019년 5월이었고요. 2019년 5월 군번이었고. 5월이었고. 그다음에 저하고 다른 총 5명 대사들이 실임장을 제린스키 대통령께 제출한 게 그게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후였으니까 보통 한 두 달 정도 기다렸다 내는 거죠. 기다렸다가 할 거 보네. 그렇죠. 그때 이제 취임, 우리로 치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취임식 하려고. 그런 과정을 거친 자마자 대통령이 취임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정도의 위상이었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신선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의 어쩌면, 우크라이나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부패 문제거든요. 그 부패 문제가 각 사회의 각 부분에 좀 섬유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정치인들의 부패, 올리가리와의 결탁, 정경유착,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경유착되지 않고 올리가리가 아니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듭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함한 그런 우크라이나 사회의 개혁, 그런 것들, 국방개혁이라든가 다른 사회개혁, 어떤 그런 부패 일소라든가, 그런 각 분야에 추진했던 그런 개혁 의지가 굉장히 일반 국민한테 신선하게 어필했던 것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잘 몰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정치 경험도 없고, 또 직업이 이제 일종의 연예인, 그것도 이제 연예인 중에서도 희극을 주로 한 분이니까 그걸 희아화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노련한 정치인도 아니고 또 엄청나게 관료로서 성장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험이 좀 미숙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또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대사님께서 보셨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인 자산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또 대통령으로서 활동한 게 지금 2022년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거의 3년이 다 됐잖아요.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가 이제 신임장을 낸 후에 한 30분을 사실 그런 신임장 행사 때 30분, 대통령을 30분 얘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긴 거였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었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누고 제가 느껴본 것은 그분은 우선 첫 번째 두뇌가 되게 아주 우수한 분이고 저하고 면담할 때 면담 자료도 없이 대사님하고 협의하고 싶은 게 네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시면서 네, 바로 네 가지를 얘기하셨다?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아주 논지적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국의 대통령이 다섯 명의 대사를 만나면서 그걸 갖다가 그냥 그냥 면담 자료를 보면서 읽어도 되는데 그냥 그걸 자기 머릿속에 숙지해서 직접 자기 본인 구두로 왜냐하면 어떤 걸 읽는 것보다 면담할 때 본인 구두로 대사의 눈을 보면서 설명한다는 것은 훨씬 더 굉장히 숙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것도 성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희극인들이 그리고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원래 그 직업 자체가 머리 나쁘면 못하는 직업입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성실함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하고 서로 이제 처음 공신작에서 만나보면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좀 그래서 그런데 그분은 뭐 그냥 저하고 하여튼 한 2주 전에 만났다가 지금 다시 또 보는 사람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격이 없이 편안하고 소탈한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제 외국 대사들하고 이제 젤린스키 대통령하고 뭐 오찬 같은 자리라든가 다른 식으로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그런 뭐랄까 어떤 사람들 편안하게 대하면서 사람들 끄는 아주 매력적인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거 있는 외국 공간장들, 외국 대사들도 다들 이게 평이 아주 좋은 그런... 스킨십에 강한... 네, 그렇죠. 다만 이제 그분이 이제 몇 년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각 분야의 부패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일수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하루아침에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경우받은 우리도 몇십 년이 걸쳐서 노력한 끝에 이제 좀 사회가 훨씬 더 좀 깨끗해진 그런 편인데 사실 몇 년 만에 그렇게 큰 성과를 그동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좀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이 기획성에 비해서 좀 개혁의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그때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침공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렇게 좋지 않더군요. 그때 지지율은 그때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한 이후에 어떤 전시체제에서 리더십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엄청난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90%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또 전시회는 어떻게 보면 전장에서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경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처음에는 개전 초기에는 도망을 갔다 혹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풍설로 돌았는데 갑자기 전투복을 입고 전장을 누비는 모습이 나오고 또 굉장히 기민하게 서방과 협조를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미국 의회에도 연설을 하고 이런 광포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리더십도 있는데 능력도 있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한 인간으로 얼마나 그게 또 무섭고 외롭겠어요. 러시아군이 서서히 타고 있는 KF에 남아서 소수인원들하고 남아서 맨날 협의하면서 그다음에 하는데 얼마나 힘들 텐데 그 와중에서도 그 용기를 내서 계속 사진 찍고 동상 찍어서 국민들한테 독려하고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뭐 미국이 피신하라고 권했을 때도 나한테는 탈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 탄약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델린스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에 연설하고 캐나다 의회 그다음에 또 다른 EU 여기 또 의회 이렇게 연설할 때 보면 그것도 독일 의회에서도 연설했죠. 그런데 한마디 얘기할 때마다 그 EU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거기에 맞춰서 연설문을 또는 메시지를 만든 게 굉장히 지금 국제사회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소력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방 미디아는 젤린스키 대통령을 보면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웅변술을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이 친숙한, 말하자면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용어, 그런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높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을 겪게 된 게 전쟁 발발 이후에는 참 나무랄 데 없이 잘 저항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인데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젤린스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나토 가입 같은 것이죠. 나토 가입을 추진한다든가 이게 국제정서를 잘 읽어서 될 건 하고 또 안 될 건 안 하고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좀 무모하게 움직였던 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이 저도 언론 방송을 들어서 꽤 접했고요. 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소설의 한 구절을 우선 좀 인용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보면 스코트 피츠 제랄드가 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돼요.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은 또는 세상 모든 사람은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걸 항상 명심하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또는 국가를 쉽게 비판하지만 그 비판을 받는 그 사람이거나 그 국가는 현재 우리만큼 그런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아주 편안하고 유리한 입장에 있는 너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게 국가에 대해서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사후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러면 전쟁을 막지 못했으면 그 지도자의 책임이고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쉽죠. 하지만 제가 몇 가지 비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성급하게 나토 가입을 추진하다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 우선 나토 가입 추진은 사실 젤란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이미 94년도에 2대 대통령이었던 쿠치마 대통령이 나토 가입과 EU 가입을 국가적 목표로 이미 내세우고 시작했었어요. 그다음에 한 10년 후에 있었던 2004년도에 오렌지 혁명을 일으켰던 후에 대통령이 되었던 유쉔코 대통령은 그 나토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여성 대통령 네, 유쉔코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진서방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분 때 시절에는 그분 대통령 시절에는 2008년도에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8년도에 있었던 부카레스트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빨리 가입시키자. 그리고 빨리 가입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자.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열심히 밀어붙였는데 당시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가 강하게 만류해가지고 결국 그냥 가입시킨다는 약속만 하고 나중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 가입시킬지는 나중에 훗날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전익식 대통령 시절에 성급하게 추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계속 해오던 거 한 거다? 네, 해오던 걸 계속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동맹이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 만약에 어떤 나라가 러시아나 어떤 나라가 침공이 왔을 때 지켜줄 동맹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을 추진했던 거고 그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서방 나토의 군사적 지원을 너무 기대했다거나 근데 그건 사실은 미국은 전쟁 발발 전에 우크라이나에다가 사실 군사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됐을 때부터 그 이후로 매년 미국이 지원한 군사적 지원 규모는 한 5억 불 전후로 그때부터 매년 해봤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미국이 그 정도 하는 건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왔고 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지원을 확 믿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나토가 나토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토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고요. 우크라이나로서는 차곡차곡 준비했었던 것인데 다만 러시아라는 옆나라가 너무 강대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 침공을 막을 수가 없을 따름이죠. 딱 그 부분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우크라이나가 괘씸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게 자신들에게 서방의 세력이 자꾸 조여오는 그리고 그게 과거에 동서독 통일 때 이미 구도로 이야기했었던 더 이상은 나토 가입국을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걸 계속 추진하면 이건 러시아 입장에서도 뭔가 물러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건드린 부분이 돼서 이게 과연 일종의 자의권이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왜 가입하려는지 알지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입을 해야 되지만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서방의 전문가들이 일군의 전문가들이 한 90년대부터 나토 팽창이 러시아를 자극할 거다 나토 동진 정책을 멈춰야 된다 이런 일군의 학자들이 계속 주장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류는 아니었죠. 주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미국 국방부나 미국 정부의 정책이 되지는 않았고요. 특히 그런 목소리가 요즘 나오는데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사후적입니다. 이미 러시아 푸틴이 침공을 하니까 푸틴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전문가들이 대표적으로 존 미어샤이머라고 시카고 대학 교수 굉장히 저명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번에 러시아가 침공한 것은 다들 푸틴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실은 미국이 잘못이다. 미국이 그때부터 동진하지 말았어야 했고 크림반도 했을 때 이미 러시아로부터 신호를 읽었어야 했다. 멈췄어야 했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 좀 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견해들을 다른 방향으로 내는 학자들이 있죠. 그건 이제 역사가 이제 또 어떻게 평가할지 또 향후에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유센코 대통령이 제가 여성이라는데 잘못했군요. 그 다음 대통령이 여성이고 유센코 대통령 얼굴이 얼굴이 까매졌던 그 네. 그분이 대통령 선거가 할 때 그때 우크라이나 정보부장하고 같이 만찬을 했는데 만찬 직후에 그분이 말하자면 어떤 그러니까 어떤 독성물질에 중독이 돼서 얼굴이 완전히 이거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은 굉장히 잘생긴 분인데 나중에 얼굴이 막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지고 이상한 때인데 그게 다욕신에 다욕신에 중독된 거라고 그러니까 독사를 시도한 게 아니냐 독사를 어느 누군가가 독사를 시도했는데 실패한 그런 게 그래서 우리 정프로가 항상 그 러시아나 이쪽으로 가면 홍차 마시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을 농담 삼아서 그렇긴 하죠. 엄청 뛰어났습니다. 저는 장마감 끝나자마자 하는 화장실 날구라고 저는 보고 계시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왕 뉴스 저희가 가장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최고의 퀄리티로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3%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3%처럼 즐기고 계신 거지? 난 몰라. 그럼 이거 끊어주세요. 저 다시 할게요. 뭘 끊어? 생검송이잖아. 라이브야? 그럼 나만 쓰레기 된 거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봐주세요. 매일매일 오후 30분 클로즈뱅 라이브입니다. 대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이 충돌은 피할 수 없었던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쪽이신가 보군요. 그건 사실은 어떤 나라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나 우리가 좀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여성한테 새벽에 그 한적한 길을 가지 말라고 계속 조언했다고 쳐요. 그러면 새벽에 한적한 길을 그래도 불구하고 일이 늦게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했기 때문에 얼찌없이 한 새벽 1시에 야근하고 퇴근했다고 치면 그럼 거기다가 강도를 만났으면 그러면 그 강도 그러면 강도의 책임인가요? 그럼 늦게 귀가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늦게 귀가한 그 여성의 책임인가요? 저는 좀 미어 샤이모 교수님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걸 밤길에 밤길에 가지 말아야 할 그 여성에게 네가 밤길에 가지 말아야 할 그래서 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각 나라는 그 나라 고유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거든요. 그 나라 나토 가입과 EU 가입은 그 국민들의 염원이고 대통령은 그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시켜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젤린시 대통령 십몇 년 전부터 그걸 갖다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로마이단 혁명도 일으켰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피도 흘렸고 서방이 일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방이 일원이 되는 게 하나는 경제적으로 EU에 가입하는 거고 하나는 서구의 안전보장을 받는 거였거든요. 그 두 가지 추측을 같이 추진했는데 그 추진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랬으면 그건 잘못은 푸틴에게 있는 것이지 이후로 같은 민족 국가를 침략한 나라에 잘못해진 것이 우크라이나가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침공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정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종전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휴전에 대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도를 보면 나토 가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협상 테이블에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괜한 나토 가입을 추진했네. 왜냐하면 그거를 또 송숙시켜서 하든가 아니면 뭔가 지금 얘기하고 중립국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도 염두에 두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교 정책이라는 게 어찌 보면 국민의 염원도 염원이나 정말 정확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있는 리더십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위 또 전쟁을 방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또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어쨌거나 결과가 결국은 침공을 받은 것이니까 침공을 받으려면 미리 좀 물론 이제 러시아를 비난해야죠. 어떤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국제정치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차 재단 이후에 이렇게 푸틴처럼 이웃 나라를 그것도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웃 형제 같은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해서 러시아의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말하자면 그런 어떤 정치 외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옆 나라를 침공해서 많은 인명을 살상한다는 것은 사실은 2차 재단 이후에는 생각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푸틴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고 사실은 서방에서도 미국 포함의 서방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러시아가 벨라루스하고 군사 훈련을 하면서 이상한 침공하는 듯한 목숨을 보일 전까지는 침공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서방의 대응이 예상보다 미온적인 것은 혹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서방에서는 정말 EU 나토 국가들 EU 국가들 그다음에 미국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가 침공을 받았을 때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침략받은 나라가 전 세계가 합심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남한? 우리나라가 있을 때 우리 자유공점을 할 때는 16개국이 참전했고 직접 참전을 했죠. 참전했죠. 물론 그거는 참전한다는 건 대단한 것이었지만 그때는 북한이라는 그때는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좀 더 말하자면 냉전 시기에서 진영으로서 미국이 물론 유엔군이지만 사실 주로 미군이었으니까요. 유엔군이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걸 확실하게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직접 참전하는 러시아가 직접 침공한 거기 때문에 자칫 군사로 개입하다는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가 경쟁력 특히 전쟁을 지금 거의 한 달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나라가 저희가 알기로는 정말 대기근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한 그 비극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보니까 3천 불 정도로 잡히고 있다군요. 농업국가죠. 농업국가 농업국가니까 싸우고 싶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국민소득이라는 게 확장할 수가 없는 그런 경제 문제를 갖고 있죠. 그런데 권 대사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러시아 물론 전쟁을 예측한다기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네트워크가 있을 테니까 듣고 보고 계실 텐데 우선 지금 앞으로 전쟁이 어떨일까 같은 예상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더 항전하면서 버텨낼지 그런 부분들 서방 전문가들도 지금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껏 우크라이나가 자리 좋고 지금 아주 단기전으로 보다는 좀 더 일단은 장기전 해봤자 5년, 10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최소한 몇 달은 버티고 아니면 6개월, 1년 지금 우리가 많은 장기는 일단 그 정도 정도로 얘기하는 건데요.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상황에 조금 있지 않나 싶고요. 저도 확실하게 장기전으로 간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그 관건이 아마 KF를 둘러싼 전투에서 그게 과연 단기전 단기전 아니면 한 달 이내에 끝나는 거 지금 전쟁이 4주째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KF의 전투가 굉장히 전쟁 분위기를 많이 자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외교적 해결인데 외교적 해결이 당초에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걸로 치다가 지금 외교 협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니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걸 시사를 함으로써 그게 의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 15개 조항을 협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교적 협상이 지금 결코 쉽지는 않은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할 때는 하고 중립화까지 한다고 쳐도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내놓은 모델은 우크라이나 모델로 지금 본인들이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군대를 감축하고 해서 중립화와 비슷하게 가더라도 다른 나라가 나중에 또 침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루시아가 또 침공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보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플러스 독일 토키가 같이 국제평화군 같은 걸로 해서 나중에 어떤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을 때 군사적으로 지켜주는 거 그걸 지켜달라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보장 그걸 우크라이나 모델이라고 지금 이름 못 찾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될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나토 그 7개 나라가 다들 러시아를 빼고는 다 나토 회원국들인데 사실상 준 나토죠. 준 나토죠. 그러니까 이게 비 나토 모델로 부르긴 하지만 사실 나라 국가들은 다 나토 국가들이니까 30개 나토 국가들도 지켜주지 못하는데 더 선별된 소수의 나라들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사적으로 지켜준다는 건 그 나라들이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합의가 되려면 이 전쟁이 완전히 교산상태에 빠져서 둘 다 양쪽 다 지쳐서 뭔가 협상 타기를 했던 의지가 강해지든지 아니면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빨리 승리를 해서 해가지고 거의 그냥 굴복하다시피 한 문서에 조인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초강대국인데 비교적 국력이라든지 군사력이 훨씬 여리한 나라를 침공해서 최근 들어 성사된 성공 승전한 적이 없어요. 러시아도 체첸 갔다가 사실 개망신당하고 한 거죠. 거기다가 또 아프가니스탄도 그렇죠. 미국도 아프가니스탄도 그렇지.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강대국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기고 항복 무서받고 예전처럼 그게 왜 이런 양상을 보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은 맞는데 단 푸틴이 집권한 시기만 따지고 보면 푸틴은 항상 계속 이겼어요. 푸틴이 99년도에 열친 대송지 시절에 총리가 된 게 99년이었는데 그때 시작한 게 제2차 체첸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1차 체첸 전쟁 된 때는 좀 허지부지 되고 휴전했었는데 그때 체첸 수도 그로즈니의 시가전 버리다가 많은 러시아 군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푸틴이 제2차 체첸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아예 수도도에 포로 포격하고 비행기로 공습해서 완전히 수도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러시아 군들이 들어가서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체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러면서 푸틴이 인기가 무조건 올라갔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지아 전쟁이었죠. 조지아가 독립하려는 남오세티아 공화국 오세티아 먼저 공격했거든요. 조지아가 친러시아 지역이죠? 친러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남오세티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푸틴이 군대를 보내고 역습해가지고 그로즈아 군대들이 조지아를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5일 만에 전쟁을 끝냈습니다. 간단하게 조지아는 인구 400만도 안 된 작은 나라이니까 쉽게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겼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로마이단 혁명난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에 러시아 군대 보내서 바로 간단하게 크림반도를 러시아으로 만들어버렸죠. 돈바스도 성공적인 사례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푸틴의 눈에는 그냥 자기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계속 승리해왔기 때문에 그런 러시아에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위대한 러시아의 제국의 부활 영광을 부활시킨다는 목표를 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푸틴의 눈에는 아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약한 나라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대사님 보시기에는 푸틴이 뭔가 서방의 동진에 대해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쪽이 강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옛 소련의 재건 부활 를 염두에 둔 오히려 서진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협상이 되고 안 되고도 결정될 거고 러시아에 주어야 할 카드도 결정될 텐데 사실은 서방 전문가들의 시각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갈려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도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러시아 구소련 제국 또는 러시아 제국의 어떤 그런 영광의 부활이다. 세력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토 동진은 그냥 전쟁 명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토 동진이 전쟁의 원인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는 사실 그게 그 차이는 우리가 보통 생각보다 좀 저음 같아요. 저음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는 푸틴이 항상 자주 하는 게 소련의 해체는 20세기의 최대의 제왕이었다고 하거든요. 그걸 이빨어체 말하는데 말하자면 그런 발언들을 쭉 보면 러시아의 세력권 러시아의 영광을 부활시킨다는 면이 생각하는 걸 만든 것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좀 더 현실적인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그게 나토의 동진을 막는 거 그게 그거다. 저는 그게 같은 동전의 다른 면을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된다. 역사는 가정이 없으나 또 한 번의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북한도 그걸 보고 도저히 핵 포기는 안 할 것이다. 핵은 포기하면 안 되고 가져야 하는 것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보여주는 좋지 않은 결론이긴 한데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건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가 94년도에 북할레스트 저약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들 ICBM들 다 러시아에 보내서 폐기시키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지원 2억불을 받았거든요. 2억불 2억불 받았습니다. 그때 핵이 한 1700개가 있었고 미사일이 170개 있었는데 하나당 핵 하나당 한 100만 불 정도 카운트로 계산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도 특히 크림병합 이후에 우리가 핵을 가졌으면 러시아가 공격 못했을 텐데 하면서 그 당시를 비판하는 분들도 일각이 있습니다. 그라이나 내부에서도 그런데 당시 우크라이나에서는 핵무기가 큰 부담이었어요. 그건 본인이 원해서 가진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핵기지였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걸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큰 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큰 부담이 없고 미국이나 선제방 진정에서는 위험하다. 소련 같았으면 그냥 안전하게 갖고 있을 텐데 도대체 돈 없는 우크라이나가 저걸 테리스에 팔 수도 있고 도대체 관리가 될까 이런 걸 우려했기 때문에 그 이의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서방이 지지전을 받고 핵을 폐기한 거거든요. 핵 폐기할 때 돈만 받았어요. 나중에 안전보장 이런 거에 대한 기약이 없었어요. 사실 안전보장도 받았습니다. 왜 그 약속을 왜 안 시킨 거예요? 누가 안 시킨 거예요? 그때 안전보장한 게 미국도 그렇고 거기에 그 서명한 게 북카레스트 각서라고 불리는데요. 각서에 서명한 게 미국, 러시아, 영국 뭐 이런 나라들 그때 프랑스 중국과 나중에 중국도 동참했으니까요. 그 나라들 그 각서 내용 보면 우크라이나의 각국은 여기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 보존 영토, 보존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다 그 일항이 의미 없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해놓고서도 결국은 안 지킨 거죠. 미국도 지키지 못했고 두근따라 미국은 침공한 나라는 아니니까 죄송한 근데 러시아는 그 각서에 서명을 해두고도 크림반들을 병함했으니까 관자를 보장한다고 하는 건 침공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침공할 경우에 현 정부를 돕는다는 의미잖아요. 약속 안 지키는 건 러시아나 미국이나 돕는다까지는 안 돼 있고요. 법정돔다 하면 그건 좀 동맹조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 각서의 내용에는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권 독립 영토보전을 영어로 말하면 리스펙트한다 존중한다 존중할 것을 말하자면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나라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안 된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침공하면 안 된다 누가 침공하면 도와준다는 말까지는 없고요. 침공하면 안 된다는 것에 나는 동의한다? 네. 그게 무슨 안전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맹을 가지지 못한 그런 비거인 거죠. 사실 이런 우크라이나 사례는 사실 북한에게 힘을 주는 북한의 핵 보유의 논지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 별로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 대사였던 권기창 전 대사님과 함께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또 현장에서 들은 느낌이네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 질서 하에서의 비교적 약한 나라가 겪는 아주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비극의 전향전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민간인 그것도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아이들이 있다라고 크게 써 붙여져 있는 그것도 이제 공중에서 볼 수 있게끔 식별장치를 해놓은 데에다가도 공습을 해버리는 그런 반인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자기는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러시아의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푸틴이라는 독재 권력자의 어떤 이해에 부합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지나 놓고 평가를 받아야 될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빨리 일단 휴전이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양민이 이렇게 살상이 되는 일 만큼은 빨리 좀 국제사회의 노력과 또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좀 종식이 되기를 아마 우리 권기창 대사님이 가장 그런 바람을 왜냐하면 그 대사관에도 현지인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현재 남아있는 우리 또 우리 한국인 직원들 또 현지인 직원들 걱정이 많이 되죠. 알겠습니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인터뷰 나눠 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세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해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백브리핑을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 우리는 그 어렵고 복잡한 경제뉴스를 그 누구보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백브리핑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등장했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직하면 편하게 해준다 그래놓고 막상 왔더니 맨날 뉴스에 안 나온구만 취재해왔라 기껏 취재해오면 너무 뻔하다 심지어는 쉬워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저도 알고 시청자도 좋겠죠 당연히 내 워라벨은 어디서 찾냐 이 말인 거죠 아니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거 모자이크는 되고 있는 거죠 직원들의 원성이 이렇게 날로 커지고 있지만 백브리핑은 오직 구독자 여러분만 믿고 갑니다. 제발 좀 구독 응? 질문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